31번. It has been raining. 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For two hours. 2시간 동안. Have been 한 다음에 ing 나왔죠?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하고 있다란 뜻이에요. 적었냐? 일부러 천천히 불렀어. When have you been to America? 언제 미국에 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When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고요. 물음피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Have 동사 확인하고 PP 동사 확인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유 묻지마. 문제 푸는 거 가르쳐준 거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When. 철저가 잘 안 써지네요. When did you go to America? 고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내죠. X표 나온 거는 다 이제 맞는 걸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I have seen him yesterday. 자 이제 다음 것도 보면 똑같은데. 따라해볼까요? 명백한 과거 부사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다시 한번. 명백한 과거 부사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yesterday를 갖다가 누가 과거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명백한 과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뭐로 고칩니까? 완벽한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고쳐줘야 됩니다. I saw him yesterday. 이렇게 써줘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Let's go! I had finished. 나는 끝마쳤습니다. By my breakfast. 나의 아침 식사를. 해석 잘해요. 이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면 항상 기준점이 나옵니다. 시제의 흐름을 볼까요? head pp. 과거 완료 시제죠. 과거 완료가 과거보다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came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과거 완료 먼저 해주고 과거를 나중에 해석 처리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나는 끝마쳤습니다. 나의 아침 식사를 그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35번. I had lost. 마찬가지죠? I had lost 하니까 어때요?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마이 코트. 나의 코트를. when? 그때 I left a train. 내가 떠났던 것입니다. the train. 기차를. 어때요? 편안하게 되었습니까? 할 수 있겠죠? 또 합니다. I recognized the girl. 다른 거네요. 또가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I recognized. 나는 알아봤습니다. recognize 하면 인식하다. 깨닫다죠? 알아보는 걸 뜻합니다. 난 알아봤습니다. the girl. 그 여자를 해석 잘해야겠죠? 그년 하면 안 돼요. advance. 즉시 했습니다. 즉시. since. 왜냐하면. since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since의 뜻이 뭐라고? 왜냐하면. I had met a before. 나는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녀를 전에. 다시 해볼까요? 나는 알아봤습니다. 그녀를 즉시. 왜냐하면. 나는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녀를 예전에. 37번. he had lived in Chicago. 자. 볼까요? 여기도 시제 흐름을 볼까요? had lived 가 나왔습니다. 과거 완료고요. 그리고 moved. 움직였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흐름이 어떻게 돼요? had. pp. 과거 완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리딩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쓴 순서대로 읽어야죠. he had lived. 그는 살았어요. 해석할 때 주인 게 살았었어요. 하지마. 과거 완료 시제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똑같이 과거처럼 해석해야 돼요. 다만 그 느낌만 나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그는 예전에 살았습니다. 예전해를 붙이면 돼요. in Chicago. 어디에? 시카고에. before. before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before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사 갔습니다. la로. last year. 작년의 말입니다. 그때 이제. before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적어주는 이유가 있죠. 애들이 계속 이상하게 하거든요. 적어줄 때 좀 제대로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좀 고장이 났나? 잘 안 찍히네요. and then이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then. 기억합니다. 여기 조금 길게 설명하고 있네요. he had injured. 그는 had injured이니까 예전에 이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자기의 다리를 다쳤어요. couldn't play soccer. 축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추측인데요. 잘 봐요. she may. 그녀는 아마 have been. 그러니까 예전에 been이었을지 모른다. in a day. 한창 때. inner day가 인상적이네요. 뜻이 어떻게 된다? 한창 때였습니다. inner day가 뭐라고? 한창 때. she might. 그녀는 아마 예전에 떠났을지 모릅니다. yesterday. 어제. 예전이 아니네요. 어제 떠났을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제 may 올 때하고 might 올 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EGR 단계에서는 그냥 똑같이 해석한다라고 그냥 알고 지나가세요. 복잡한 문법은 가급적 설명하지 않는답니다. EGR 과정에서는